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어제 세미나는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세미나가 즐겁기라기보다는 뭔가를 좀 얻어가야 되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제가 시키는 게 좀 많았죠. 요약도 하라고 그러고 질문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저는 통상적으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세미나 참여하는 게 좀 싫었어요. 저도 세미나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까를 좀 연구하게 됐고 또 이제 질문 같은 것도 현장에서 하게 된다면 다양한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간적인 자율성을 주게 되면 그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을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퀄러티가 높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제 교재도 오늘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요약 질문을 다 제출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교재를 발송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세미나 순서만 좀 진행해서 차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점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또 제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지 또 그 다음날 또 교재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없으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든 그 아이든 그래서 동기부여차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교재를 달라 이런 말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전달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규칙을 따라주시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로탐색인데 진로탐색에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어렵지 않은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나가려고 해요. 자 먼저 이제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을 잘할까? 잘하는 일이 뭘까?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하는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아들이 4살 때부터요. 4살 때부터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 그림 그린 거는 연필로 그렸죠. 그냥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그냥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가 거의 뭐 1년 넘게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짓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틀에서만 아들을 지도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게 저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일단 좋아하니까 저는 좋아하는 거에 그냥 집중을 시킨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트토리 선생님의 아들은 미술에 재능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저희 인간은요. 인간은 뭐 dna 유전자 이런 기능들이 다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dna 조합에 의해 또는 어떤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 뭘 최고로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도 알 수가 없고 그 dna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눈에 비친 건 뭐냐면 아들이 미술을 하는데 시간을 오래 쓴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부모이기 때문에 일단 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미술이 재능이 있으니까 미술적으로 대학을 보내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어 얘가 좋아하니까 거기에 테크닉을 조금 더 전수해 주자 저는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아들이 그 초등학교 그 4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얘가 전국대회에 나와서 대상을 탔습니다. 어우 저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들을 엄청 띄우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들이 미술대회에 나가서 대상까지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의 재능이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애가 뭐 애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딴 일에 꽂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혀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단순한데 특정의 일을 특정의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특히 여기 앉아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재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일을 갖다가 일정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를 영어에 재능이 있냐 재능이 있겠죠. 영어라는 일을 갖다가 일정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합니다. 뭐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을 하겠지 못하는데 영어 선생님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별도의 다른 일에 재능이 있는지 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나는 잘하는 일이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전 인류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이 있다 없다에 염두하지 마시고 오로지 뭐에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본인이 좀 땡기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투자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되면은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애한테 특별한 재능이 뭘까 연구하고 우리 애한테 특별한 능력이 뭘까 연구할 필요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부모 입장에서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모가 갖고 있는 재능의 영역이 1부터 10까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가 갖고 있는 능력 게이지가 보통 1에서 10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1부터 10까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갖고 있는 능력은 순차적으로 1, 2, 3의 능력은 있지만 부모한테 없는 능력인 10,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10, 1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일이라는 능력을 부모가 볼 때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적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태도는 이 10일이라는 능력을 갖다가 애가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묻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면 연예인이죠. 연예인들 나와서 성공 스토리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한 90% 이상의 부모님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연예인이 해야 되는 일하고 연예인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부모님들 자체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외한 그러니까 문외한인데 얘가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부모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열린 믿음을 좀 갖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열린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투자하면 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듣고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불가능했지만 지금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가능한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의식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기회를 자녀가 10일에 해당하는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열린 믿음으로 좀 지켜보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능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특정의 일에 대해서 특정의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투자하면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도달한 사람만 아는 거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재능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네가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에 특정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하게 되면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없다. 웃기는 소리예요. 공부 일정 시간 꾸준히 해봐요. 지난 시간 어저께 했던 것처럼 절대 공부 시간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공부를 못하겠니? 그걸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공부도 재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걸 재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매일 꾸준하게 하면 공부 잘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재능에 대해서 제 정의를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요약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변 굉장히 상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